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메가스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 아 제가요 3.5 수학 1에 대한 OT를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3.5. 이 이승효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본 사람도 있을텐데 저의 대표 강좌가 이제 3.5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3.5가 상승효과 3.5 수학 1, 수학 2 그리고 이제 DB 3.5. 저희 이제 전체 커리큘럼으로 보면 기초 개념 공사, 기계공 다음 단계가 이제 3.5인데 여러분들 기초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기초 개념 공사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4점짜리 문제를 풀면서 성적이 쑥쑥 오르는 단계가 바로 이 3.5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학 1하고 수학 2가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일단 3.5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 3.5라고 하는 건 뭐냐면 3.5의 벽을 넘게 해주는 개념 완성 강좌다. 자 그런데 이제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아 뭐 뻔히 다 아는 거 배우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기초 문제 중에서 꼭 필요한 거 4점짜리 문제를 풀면서 개념과 기출을 함께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념을 완성시켜주는 강좌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를 아주 많이 풀다 보면은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아주 컴팩트하게 끝납니다. 이거 3.5 한 건 끝내는데 한 5일 정도면 끝나요. 빨래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3, 4일 정도고 선생님 수업의 특징이 컴팩트하다는 거잖아. 컴팩트하게 기출을 보면서 개념 완성까지 시켜주는 강좌. 진짜 이거 한 건 들으면 여러분들이 수학 1에 대해서는 답답했던 것들이 그냥 시원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도대체 3.5라는 게 뭐냐. 3.5라는 건 말이죠. 수능 수학 시험지를 보시면은 3페이지와 4페이지가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자 이 번호 때가 요즘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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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3, 4페이지 사이에 있는 3.5다. 자 요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점 문제와 4점 문제 사이의 변. 3점 문제까지는 잘 푸는데 4점 문제 들어가면 어떨 때는 풀었다, 어떨 때는 못 풀었다가 12번, 13번, 14번 이런 것만 나오면 선생님 시험장에서 왜 이렇게 안 풀리죠? 끝나고 나면 해설 강의 들으면 다 알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여기 3.5점의 벽이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3등급과 4등급 사이의 벽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저는 이제 3등급은 나오니까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결국에는 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는 언제든지 그 2등급, 4등급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진동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운이 좋아서 좀 많이 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덜 풀기도 할 텐데 확실하게 맞춰요. 여러분들이 2등급, 2, 3,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번호 때에 있는 문제들은 정말 그냥 쉽게 쉽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하기 위한 개념 완성 강좌가 3.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수강평 중에 어떤 학생이 남겨놓은 거를 선생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이게 되네. 안될 것 같죠? 자 광고에서 각 벽을 뚫어준다길래 한 번 들었는데 이게 되네. 자 이게 선생님이 누구야? 벽 뚫는 전문이거든. 이거를 이제 뚫어주는 게 이제 나의 역할인 건데 왜 안 뚫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결과만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문제를 많이 맞춰야 3등급 이상이 나오고 2등급, 1등급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고 어려운 문제 풀어서 14번, 15번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뭐하냐고요. 시험장에서 그게 벽에 계속 부딪힌다는 거지. 근데 그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벽에 부딪힙니다. 아주 정확하게 배우는 단계가 이제 3.5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기계공에서는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맥락을 딱 잡은 다음에 3.5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문제와 연결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맨날 궁금해하는 것도 있잖아요. 왜 개념은 아는데 선생님 적용이 안 되나요? 사실 그 적용이라는 게 좀 애매한 거고 좀 추상적인 건데 이 3.5 수업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데, 이 두 번째로는 뭐가 문제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는 개념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 있어. 그렇잖아요? 개념 강의 한 번도 안 끝내고 지금 여기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분명히 나는 개념 들었어. 한 번 들은 게 아니야. 두 번 들었어, 세 번 들었어. 용하다는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다 들었어. 그리고 문제도 많이 풀었는데 도대체 왜 시험장에서 가면 이게 안 풀리냐 이거지. 자,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하면 그 해석한 게 결국에는 교과서 개념들이랑 다 연결되거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고 문장 단위로 끊어서 보고요. 그 문장 안에도 또 여러 개의 구문들이 이루어져 있어. 국어나 영어 독해하는 거랑 똑같아요. 수학도 결국에는 문장을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게 결국엔 다 교과서 개념이니까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에 익숙할 가능성이 높냐. 급하게 풀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만 가지고 그냥 이게 보이네, 저게 보이네 이러면서 띄엄띄엄 문제를 읽고 그냥 감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푸는 게 익숙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솔루션이 바로 뭡니까? 3.5 수학 1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계공에서 왔다고 하면 이제 뭐 선생님 스타일을 알 텐데 저, 맞다. 3.5, 1강 한번 들어보세요. 자, 수학 1, 1강은 수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등차수열을 이렇게 푼다고? 문제가 엄청 쉽고 빠르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 뭔가 특수한 스킬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교과서 개념을 어떻게 문제 읽기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OT 이렇게 짧게 마치고요. 우리 3.5 수학 1 수열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